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 분들과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입니다.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청원 차장께서는 올작 특징주로 로봇 관련주 한 종목 그리고 제약주 JW 신약까지 보고 계신데요. JW 신약은 오늘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어느 정도는 매도 관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로브로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브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매우 흐름이 좋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사실상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장 초반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던 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삼성전자의 투자. 앞으로 3년간의 로봇과 그리고 AI 미래 기술 지박적인 산업에 대해서 3년간 240조 원 수준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합병을 진행하는 건 아닌가 그런 기대감까지 돌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어떤 종목은 3배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TF팀을 넘어서 이제 로봇 사업팀이라고 하는 한 가지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앞으로 내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수요가 되겠죠.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인간이 처리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냥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임금, 지급 그게 생산 단가를 오히려 로봇이 크게 인하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미래에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도 다행스럽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리 좋지 않은 실적이었지만 올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올 3분기 기준으로 실적 개선세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6%가 증가를 합니다. 교육용 로봇을 생산을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산업을 확대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차트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연봉 기준으로 우선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강한 장대의 음봉이 나왔죠. 매도세가 상당 부분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매도세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정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해당 정보를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로봇 섹터의 훈품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요 증가 얘기해 주셨는데 황윤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 테마주 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까미우 ENC하고 써니전자인데 우선 인맥이라고 하는 거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억혀진 인맥주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주가의 급등과 연결이 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써니전자의 경우는 송태종 전 대표가 2002년도에 안납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이미 전 대표는 2013년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지분이 3% 미만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철수 후보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묻지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정치 판세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지금 선대위 해산하고 다시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2030세대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게임 체인저다 또는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써니전자의 경우는 무슨 다른 급등주 안철수 후보 관련 인맥주도 사실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엮여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써니전자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이미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인데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을 무리하게 추경 매수하거나 또는 상따를 하는 이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오늘은 역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써니전자 분석해 주셨고요. 이청원 차장께서 시간은 많지 않은데 JW 신약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종목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의 정책 테마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탈모와 관련된 자금 지급을 정부가 건강보험 차원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곧 오늘 주가 상승으로 나온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재명 관련 정책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